요즘은 이렇게 씹어먹는 단백질도 나오더라고요 추어블 캔디 형태로? 저는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관점이 아닌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앞선 두 가지 영상으로 단백질에 대한 대략적이면서도 나름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해드렸는데요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인데 영상에서 제가 빠뜨린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단백질 제품 먹는 것이 간에 안 좋은 거 아니냐 아이들이 단백질 제품 먹으면 간에 무리가 가느냐 이런 내용인데 이것도요 필요 이상으로 단백질 제품을 너무 많이 드시면 당연히 간에 무리가 될 수 있겠으나 일반인이 일반적인 단백질 제품으로 하루 한두 숟가락 드시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가 않겠고요 아이들도 단백질 제품 적당히 먹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밥을 잘 안 먹는 아이들한테는 더 좋겠죠? 그래서 이번 시간은 단백질 상식 마지막 시간으로 저랑 상담하실 때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인데 앞선 영상들에서 다루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아무래도 제가 제조 관점에서 설명해드리다 보니까 단백질 제품에는 맛있는 쉐이크 형태 100% 단백질 분말 형태 단백질 바 등이 있는데 어떤 게 가장 좋은가요? 이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이건 사실 정답이 없죠 드시는 분에 따라 적합한 것을 드시면 되니까 하지만 굳이 말씀드리자면 저는 초코맛 딸기맛 이렇게 가미가 된 쉐이크보다는 100% 단백질 분말 제품들을 더 선호하고요 단백질 바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너무 달아요 쉐이크 같은 경우에 너무 달면 드시면서 뭐 조절할 수 있는데 바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? 어쩌다 한두 번 드시는 건 괜찮겠지만 쌓아놓고 매일 바를 드시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요즘은 이렇게 씹어먹는 단백질도 나오던데 추어블 캔디? 뭐 저는 이게 되게 좋아 보이던데요 실제로 한 추어블 단백질 제품이 리뷰 의뢰가 들어와서 제가 먹어봤는데 와 강추 어린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간편하고 자유롭게 드실 수 있는 게 씹어먹는 단백질 추어블 단백질이지 않을까 합니다 자 다음은 산양류 단백 초유 단백이 좋으냐 아니면 유청 단백이 좋으냐 이거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저는 산양류, 초유 단백보다는 유청 단백이 더 좋다고 보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실 초유 단백, 진짜 초유 단백인지 믿을 수가 없고요 산양류 단백은 속이 편하고 소화가 잘 된다는 게 포인트인데 사실 유청 단백도 속이 편하고 소화가 잘 되거든요 그리고 진짜 제대로 된 산양류 단백은요 굉장히 비쌉니다 가성비가 그만큼 떨어지겠죠 어 싼 것도 있는데 뭔 소리야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싼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등급이 떨어진다든지 스펙이 모자란다든지 아니면 가짜라든지 이런 이유가 있겠죠 여튼 저는 산양류 단백, 초유 단백보다는 유청 단백 제품을 더 추천드리고요 식물성이든 동물성이든 모든 단백질 원료 중에 유청 단백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는 농축 유청 단백이나 분류 유청 단백 이런 걸 추천드리죠 참고로 우유 단백질과 유청 단백질은 같은 것이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우유 단백질은 우유에서 수분을 날려서 만드는 단백질이고 유청 단백질은요 우유로 치즈를 만들고 남은 부산물로 만드는 거라서 이 두 가지는 다른 것이고요 소화가 잘 안 되는 카제인이나 유당이 들어있는 게 우유 단백이고 그런 카제인이나 유당이 거의 들어있지 않은 것이 유청 단백이라서 유청 단백질은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이다 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밥 잘 안 먹는 아기 운동하는 초등학생 뭐 먹이면 좋을까요 이런 내용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한테 메일 주시는 분들 절반 이상이 어머님들이신데요 그 중 절반 이상이 아이가 밥을 잘 안 먹는다 어린이용 종합비타민 어떠냐 잘 안 먹어서인지 키가 안 큰다 키 영양제 어떠냐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거 백날 먹어봐야 효과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들보다는 저는 단백질 제품 훨씬 좋다고 보는데 식물성 단백질보다는 동물성 단백질을 더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성장기니까요 그리고 제품은 어린아이들도 성인들 먹는 단백질 제품 먹어도 되겠고요 다만 성인들 제품에 들어있는 각종 첨가물들이 걱정되시면 앞서 맛이 가미되지 않은 100% 단백질 부분만 말씀드렸죠 그런 거 초코유나 딸기유에 섞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추워볼 단백질도 괜찮겠죠 그리고 운동하는 초등학생 엘리트 체육하는 학생들 이 친구들 아무래도 운동을 과하게 하기 때문에 단백질 위주의 제품보다는 단백질은 물론 여러 가지 아미노산들이 충분히 들어있는 제품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단 아미노산이 정말 충분히 들어있는지 꼭 확인하셔야겠죠 이런 엘리트 체육하는 아이들 보면요 부모님들이 굉장히 비싼 다단계 제품을 많이 먹이시는데요 그런 제품들 막상 성분 뜯어보면 뭐 일반적인 제품들보다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요 꼭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마지막 어르신 단백질, 헬스 보충제, 다이어트 쉐이크 어떻게 고르죠? 이런 질문들 많이 주시는데 자 먼저 어르신들 드시면 좋은 건요 노인분들은 아무래도 소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속이 더부룩할 수 있는 식물성 단백질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유청 단백질 드세요 앞서 말씀드렸죠? 산양유, 초유보다는 유청이 더 좋고 우유 단백질과 유청 단백질은 다르다는 거 어르신분들이 제 추천으로 유청 단백질 드시고 좋아지신 분들 엄청 많아요 힘이 난다, 몸이 좋아졌다 이런 건 기본이고 피부 좋아졌다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70세 이상 어르신분들은 유청 단백질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헬스 보충제 사실 헬스 보충제는 워낙 전문가 분들이 많아서요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는데 딱 한 가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? 가수분해 단백질, 저분자 단백질의 진실에 대해서 이 내용 참고하시고요 가수분해 단백질과 저분자 단백질을 굳이 고르실 필요 없겠습니다 그냥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그냥 제품 고르지 마세요 그게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다이어트 쉐이크 저는 제품화된 단백질에 한해서만큼은 식물성 단백질보다 동물성 단백질을 추천드리는데요 이 다이어트 쉐이크만큼은 식물성 단백질을 추천드립니다 이유는 포만감 식물성 단백질이 동물성에 비해서 소화가 느리기 때문에 포만감이 훨씬 유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 쉐이크는 식물성 단백질이 맞다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자 이번 시간 단백질 상식 마지막 편으로 구독자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질문 있으시면 메일 보내시거나 댓글 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기낭이었습니다 공기낭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